네, 수고하십니다. 팀장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... 어떻게 몇 살처럼 보여요? 아... 제가 한 번 맞춰볼게요. 뭐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... 45? 아니에요. 딱 봐도 48 같은데. 48 맞죠? 응, 아니에요. 48까지는 아니고, 내 생각에. 45! 그냥... CX... 39만... 4. 힐링 1... 1... 3. 5. 5. 5. 9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자일도 같은데 그런 느낌 와 이렇게 먹어도 370입니다 진짜 싸죠?